같은 미래의 연주 안녕하세요 벌새입니다 오늘은 영어unctat 그맨둔에 입학해 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국대 영어unctat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시고요 하루하루 즐거운 학생을 되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홈페이지 많아서요 맞아요 저희도 입학하려고요 이 사장님 정말 환영하고요. 우리 자주 만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멋진 영원히 되세요. 벌써 이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걸스였습니다. 에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정은입니다. 건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건국인 건국대학교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학교도 두 번 남았고요. 그리고 배우 이전에 입학도 했었고 또 다 마찬가지로 못해서 배우 이후에 다른 과로도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 학교 건국대학교는 확실히 좋은 학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캠퍼스에 여러분들 꿈 가득한 그런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부터 멋진 추억 많이 만드시고 무엇인지 열심히 꿈을 이뤄나라는 여러분들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 합시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의 가수입니다. 앞으로 즐겁고 보람찬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겠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행동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혜수입니다. 네, 새로운 건국인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건국인이 되신 만큼 재미있는 활동생활과 활발한 활동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건국인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도 합시다. 혹시나 자유받으신 진행 인사를 해주시구요 이곳 공복대학교에서 많은 추억과 사랑과 청춘을 후회없이 즐기시면 안되죠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어찌됐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